체력 안 좋은 사람이때문에 너무 반갑다 데려가고 싶다 한국 안녕하세요 크로스맨입니다 이곳은 전 프로농구 선수 정의량 선수가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이라는 체육관인데요 체육관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필리핀 국적의 코치님이십니다 저는 타얼입니다 저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입니다 저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에 있는 필리핀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으로 저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으로 그래서 저는 비그로우 바스켓볼으로 저번에 주문에 비그로우 바스켓볼 그런데 여기 persis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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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지 않은 상대일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좋아 지금 베트남 좋아 나보다 체력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있구나. 아 근데 이 파워랑 스킬이 있어요. 이 파워랑 스킬이 있어요. 이 파워랑 스킬이 있어요. 이 파워랑 스킬이 있어요. ㅎㅎㅎㅎ 조직! 어디가? 어디가? 1 4-1 5-1 6-1 5-1 5-1 5-1 6-1 6-1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5 1개, 2개, 1개 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1,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안녕하세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디, 모디 다음 일에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일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야Not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홉еко 계속 여기고기 옮길 수 있을게 내가 연습을 한ということ 그 다음 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절에! 다음 시절에! 다음 시절에~! 감사합니다! 그는 항상 인스타그램에 대한 손으로 봤어요. 인스타그램에 가만히는 긴장된다고요 근데,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못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